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자, 여름방학이 다가왔어요. 여러분들마다 각각 공부하는 스케줄이 잡혀져 있을 텐데요. 다양한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어만큼은 이렇게 준비를 하자, 중국어만큼은 이렇게 여름방학을 활용하자라는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케이스를 보통 4수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여름방학을 앞두고 첫 번째, 나는 기초학습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두 번째, 앞으로 수능을 볼 거예요.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볼 수도 있고요. 후년에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수능을 꼭 봐야 돼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이 있고 마지막, 그냥 올해 수능 보는 걸로만 되지 않고요. 저는 2등급, 3등급, 4등급 안 돼요. 저는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자, 이 네 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는 여러분들마다의 궁금증. 그러니까 중국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중국어 선생님 강좌 중에서 어떤 강의를 듣는 것이 최상인지, 최고로 나의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지 그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보면은요.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이렇게 강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 나는 중국어 기초를 단기간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 강의 중에서 왕초보 중국어 발음 강의와 그리고 왕초보 중국어 마스터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해요. 중국어 마스터 강의는요. 왕초보 레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와 그리고 표현들, 그리고 회화문을 같이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왕초보에 해당하는 단어 이 두 개의 강좌만 들어도 중국어 기초는 단기간에 해결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선생님, 저는요. 중국어 1 정도는 학교에서 했고요. 이제 앞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내신도 잡아야 되지만 나아가서는 수능 기초도 다져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아니지만 올해는 내신 대비 잘하고 내년, 내후년 이렇게 수능까지 봐야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한 추천이죠. 그런 친구들은 중국어 1을 했으니까 왕초보 강의는 또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 중국어 1하고 수능하고 갭이 너무 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1에 해당하는 기초만 쌓아서는 바로 수능 중국어까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브릿지 단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강의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기초 중국어 마스터입니다. 기초 중국어 마스터는요. 중국어 2까지도 포함하는 강의예요. 뭐라고 했어? 왕초보 중국어 마스터는 중국어 1에 해당하는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표현들을 배운다라고 했고요. 기초 중국어 마스터는 그 다음 단계로서 중국어 2에 해당하는 것인데 중국어 1만 하고 바로 수능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갭이 크니까 여러분이 내신을 잡되 수능까지 고려해서 잡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기초 중국어 마스터까지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까지 더 하면 좋으냐? 중국어 어휘 폭풍성장과 중국어 업법 폭풍성장 강의 듣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자, 이 강의는요. 선생님이 2024년에 리뉴얼을 한 것이기도 하는데요. 중국어 어휘는요. 1급, 2급, 3급, 4급에 해당하는 어휘들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명사, 동사, 형용사 중심으로 선생님이 주제별로 모았어요. 그리고 업법 강의는요.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업법 요소들을 아주 액기스만 모아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기를 만약에 나는 왕초보에 해당하는 중국어 1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긴 했는데 거기 나오는 단어나 아니면 어떤 업법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중국어 어휘 폭풍성장의 1, 2급 어휘만 먼저 그리고 중국어 업법의 1, 2급 업법만 먼저 골라서 듣는 거예요. 골라서 듣고 나는 수능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기초 중국어 마스터 강의를 들으면서도 한번 정리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1, 2급 강의를 보호되 3급에 해당하는 어휘와 업법도 같이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능 기초 다지는 의미로 수능에 나오는 아주 필수적인 어휘 단어들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아주 필수적인 업법들도 동시에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면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어휘 강의와 업법 강의를 공부할 때 너희들이 크게 하는 실수는 뭐냐면 어휘 단어잖아. 단어만 열심히 외워. 단어만 하루에만 선생님 저 50개씩 외울게요. 100개씩 외울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업법도 그래. 업법도 업법에 나오는 단어들, 업법 단어랑 그 규칙만 열심히 외운단 말이야. 무슨 암기과목처럼.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중국어 단위, 단어, 휘라든지 중국어 업법은요. 그냥 띵띵띵띵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에서 나와요? 문장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과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선생님이 이 어휘 강좌와 업법 강좌를 만들 때 진짜 공을 많이 들은 게 뭐냐면 어휘든, 업법이든지 간에 모두 다 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문을 정말 철저하게 통제했어요. 어떻게 통제를 했느냐? 1급에 해당하는 어휘는 1급 업법이 적용된 예문을 넣습니다. 3급에 해당하는, 3급 어휘에 해당하는 예문은요. 3급 업법만 들어가게 그렇게 선생님이 예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문이 너무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레벨에 알아야 되는 단어와 함께 알아야 되는 업법이 동시에 그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일석이조, 꽉 먹고, 알먹고라는 얘기야. 그러니 어떻게 공부하자? 어휘를 공부하든, 업법을 공부하든 그 안에 나와 있는 예문, 문장과 같이 공부를 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1, 그러니까 왕초보 중국어 마스터를 공부하고 나서 1, 2급에 해당하는 어휘와 업법을 한번 정리한 친구들이 중국어 2, 기초 중국어 마스터를 할 때 1, 2급과 3급, 1, 2급과 3급을 또 공부를 한다면 1, 2급에 해당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을 두 번 공부하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야. 맞아? 오케이. 자, 그리고 수능 중국어 만점을 위한 필수 강좌 꼭 만점이 아니더라도 필수 강좌이기 때문에 나는 2급, 3급 해야 되겠어. 2급 꼭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좀 상위권의 성적을 원하는 친구들은 수능 중국어 개념 완성 강의를 듣되 업법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3급 정도, 3등급 정도의 여러분들이 수능 중국어 등급을 받기 위해선 업법 영역에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어휘, 발음,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 문화 유형에 해당하는 그 영역의 문제를 맞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업법은 조금 버리고 가고 업법은 아주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만 하고 수능을 봐도 여러분들이 3등급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3등급이면 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공부하면 됩니다. 수능 중국어 개념 완성 강의를 들으면서 어휘 1, 2, 3, 4급, 그리고 업법 1, 2, 3급 한 번 더 정리하면 결국에는 몇 번 또? 네, 기본적인 어휘와 업법을 3번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다음 단계에서 나는 1등급 굳히기 하고 싶어요. 뭐 조금 못 봐도 2등급? 오케이. 근데 이왕이면 1등급을 원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목까지 잡아야 돼? 업법까지 잡아야 됩니다. 한 3등급, 4등급? 이 정도는요. 발음, 수능 중국어 중에서 어휘, 그 다음에 의사소통, 그리고 문화, 영역만 잡고 시험 보면 끝인데 1등급, 2등급 원하는 친구들은 목까지 확실히, 업법까지 확실해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업법 문제는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 어휘, 폭풍성장, 업법, 폭풍성장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을 그냥 나는 다 맞겠다. 나는 목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등급에 해당하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친구들도 어휘, 폭풍성장, 업법, 폭풍성장 전체적으로 다 훑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수능이라고 해서 갑자기 어려운 레벨에 업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나오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속업법이라는 문제풀이 요령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틀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쉬운 건 적어도 맞아야 절대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 절대평가잖아. 쉬운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쉬운 게 나온다니까. 왜? 그 쉬운 것을 공부를 많이 해도 심지어 고급 수준에 가도 틀리기 때문에 시험에 낸다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수능, 중국어를 1등급 굳히고 싶다면 수능, 중국어 개념 완성 강의를 들으면서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휘와 업법을 빠르게 마스터하고 거기에,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이 조금 된다면 문장, 중국어 문장 뼈대답기 그 다음에 중국어 원포인트 업법 이거 같이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시험 전에, 가을에는 기출 문제 풀면서 틀리는 문제 오답 정리하시고 그리고 중국어 유형별 문제 풀이 전체 유형에서 중요한 선생님이 출연한 문제 풀이 강좌예요. 그리고 4일 만에 끝내는 수능, 중국어 100제 100개 문제를 시험 전에 풀어서 아주 기초적인 업법, 어휘, 내용 플러스 내가 시험을 보면 틀리거나 그리고 기본적인, 필수적인 이 내용 외에 추가되는 조금 높은 레벨의 예외적인 거라든지 높은 레벨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오답 노트에 플러스 알파 정리하시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상황과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선생님의 강좌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들어야 되는 강의들이 조금 단계별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어디야? 핵심은 어디야? 여기야. 그리고 수능, 중국어 가기 전에 어휘하고 업법은 한 번 꼭 정리를 하시고요. 수능, 중국어 공부하면서도 한 번 더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야 돼. 외국어는 한 번 기억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수능, 중국어에 나오는 것들을 선생님이 넣었으니까 반복해 주세요. 계속 선생님과 함께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여름방학 대비 철저하게 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싱클럽